한국전쟁 같은 민족끼리 처절하게 싸운 한국전쟁 6.25 동란은 한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 중 하나였다.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가혹한 것이어서 전투에 의한 사상자만도 사망 15만, 행방불명 20만, 부상자가 25만에 달했다. 또한 비전투요원이었던 민간인들의 사상자 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공산군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시작이 되어 영광지방에 공산군이 진입한 때는 전쟁 달바루 7월 23일이었다. 이날 새벽 1시, 공산군 보병 및 전차부대는 김제와 고창지방을 넘어 대마이까지 쳐들어왔고 아침 6시에는 이미 영광읍내에 완전 진입하여 군청과 경찰서를 비롯한 많은 관청 건물을 탈취하였다. 특히 1939년 8월 영광군의 서쪽 해안에 세워진 영산교회는 한국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고 77명의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강공소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강공소 소사들, 마르크스피티 다 죽였어요. 그 사람들 가족 한 번 헐었다고 하면 그 집의 식구가 몇이 대학까지 다 죽였어요. 칼로 때려버린 사람이 몇 가지 대부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높은 데까지 올라올 때 사람이 어쩌게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갖고 모가지가 달랑달라고 포리가 그래서 벌베지가 나고 그럼 마파람이 세게 보면 물이 많이 들어서 세게 보면 숨은 데까지 그 식자가 떠밀려요. 등거리에서 모가지만 없어. 그리고 없고 다 그러고 파고. 그럴 적에 아이고 말로 못해라. 참 못 죽은 게 살았지. 왜? 믿는 사람들이라고. 아저씨 믿는다고? 아 믿는 사람은 그게 다 잡았다 죽은 게 그때는. 그 인공놈들은 아주 지지발이 그대란 믿는 사람이라고. 이게 믿는 죄 없지만은 믿는 사람의 얘기들이라고 그렇게 죽였지요. 온전 천국 간다. 온전 천국 간지. 오지 마라고 오지 마라고. 가서 죽었단 소리 듣니. 이로써 염산교회의 전체 교인 3분의 2가 희생되었고 또한 염산교회의 2대 목사였던 원창권 목사와 그 가족 모두도 영광에서 순교함으로 염산교회는 제1대 허상장로, 제2대 원창권 목사, 제3대 김방호 목사 등 교육자 모두가 영광의 순교회 열차를 함께 타게 됩니다. 그럼 왜 공산군은 이렇게 염산교회 교인들을 주축으로 죽였을까요? 염산면 지역에는 1950년 6.25 전쟁이 나기 1, 2년 전부터 이미 좌익 세력들이 공산당 거물 간첩인 김삼룡의 고향 뒷산인 워람산을 본거지로 삼고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김삼룡을 추종한 지방 빨치산이 춘동 입산하여 인근 마을과 도로에까지 출몰하여 밥을 짓게 하고 우익 인사들을 납치 살해하는 등 치안이 불안한 상태에서 좌우의 사상적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때 경찰은 빨치산으로 의심되는 주민이나 입산한 가족을 구군 및 처형함으로 감정이 격화되어 낮에는 국군이 저녁에는 공산군과 빨치산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좀 더 확실한 직접 원인은 1950년 9월 29일 국군과 유엔군이 목포에서 진군하여 한평을 거쳐 영방으로 들어올 때였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우익 인사들이 환영 대회를 갖고 만세를 불렀으며 환영 행사를 염산교회 청년들이 주도하였고 또 복남리 설도부락에서 다시 만세 집회를 주도하였다고 기독교 대백과사전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미처 후퇴치 못하고 인근 산속에 은거하고 있었던 공산군과 빨치산들은 국군을 환영한 기독교 인사에 대한 보복 행위가 자행되었다고 주민들은 증언합니다. 그때 당시 군주소가 설도 수문 앞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문 앞에서 사람을 전부 다 군주소에다 갖다가 뒤 창고에다 갖다 놓고 저녁에만 3,4km 영 끈 것이 아니라 묶어서 줄달 듣기 줄달 듣기 하나하나 묶어서 따로따로 뛰어놓으면 도망갈까 무서운 게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죽였던 그때 여러분들이 소설과 같은 얘기니까 안 믿으려고 하지만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팔다리를 다 주워 모아가지고 내가 장례를 온 사람이니까 그럼 그때의 순교자들은 왜 어떠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는지 기록과 증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 3월 10일 김방호 목사는 65세의 나이로 외딴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염산교회에 부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민족의 지도자 김방호 목사의 순교 장소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7월 23일 북한 공산군이 염산교회에 들이닥쳤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밤 집회를 시작하려고 종을 치러 나간 사모님은 끝내 종을 치지 못하고 울며 돌아옵니다. 사태를 직감한 김목사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교회당에 갔으나 공산군이 교회의 문을 굳게 잠그고 버티고 서 있었다. 호통을 치며 들어가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고 사택에 둘러앉아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김동군 장로와 김형호 집사 부자가 달려와서 지금 목선을 준비했으니 빨리 피난을 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며 피난 갈 것을 간곡히 권유합니다. 1950년 10월 7일 염산교회는 공산군에 의시해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 목포 고동성경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기삼도는 교회 주위에서 공산군에 붙잡혀 불타는 교회 앞들에서 동무든 죽창과 몽둥이의 세례를 받고 숨지고 맙니다. 10월 8일 기삼도가 순교한 다음 날 교회에 대대적인 순환이 있을 줄 알면서도 피난을 가지 않았던 노병재 집사는 공산군에게 붙잡혔다. 이때는 인민재판이 필요 없었다. 박치는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마 공산당들은 노병재 집사를 염산교회당에서 바로 내려다보이는 바닷가 뚝방 옆 수문으로 끌고 갔다. 노병재 집사는 바다 물결이 출렁이는 속에서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찬송을 불렀다.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땅 꿇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을 빠쳐버렸어요. 물을 빠치니까 그 찬송을 내리를 가까이 그 찬송을 하고 이제 물에서 이제 물이 많이 틀어지니까 그런 걸 이제 죽었어요. 곧바로 노병재 집사의 부인 장일영 집사도 숨은 밑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66세 노병재 집사의 어머니 김식산 집사도 피도 눈물도 없는 공산군들에게 끌려 아무 저항 없이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면서 조금 전 순교한 아들과 자부의 뒤를 이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4살박이 노병재 집사의 막내 아들까지 포함해서 9명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노병재 집사의 형제였던 노병인 집사 가족 7식구와 노병교 집사 가족 6식구 등 모두 22명의 한 집안 가족이 굴비처럼 엮어서 큰 돌에 매달린 채 숨은 통에 수장되고 말았는데 일곱 걸 펼쳐다 몇 번 엮었는지 1매 따서 떼어가지고 여기서 여러 칼칼 1매 따서 떼어가지고 묶었는지 어치구 묶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열컥 묶어가지고 카색을 쩔여가지고 일곱 걸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헌식해져가지고 이제 앞에다가 곱도 크다네 곱도 말썩은 놈 카색 건축에서 카색에다 딱 묶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일곱 걸 말할 것이죠. 사람 104천 군대들이 한 20명이나 와가지고 이렇게 땅 뭐라는게 그렇게 물을 푹으로 빠져가지고는 낙터쳐져가지고는 그쪽에는 토가 타라는데 묶지게 퍽 퍽 퍽가지고 하나도 떼도 안 없더라. 그래가지고 그놈 봤는데 또 사람을 얼마나 퍼지게 있는 거 그냥 물이 하늘 들면 그냥 남자는 엎어서 떼댕기고 여자는 빨개 누워서 떼댕기는데 머리가 다 덮어가지고 막 떼댕기고 시체를 파러 가는 데 따라갔습니다. 누구도 그 시체 파다가 들키면 반동문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빨치살이 있었으니까 썩은 그 사체를 끌어내고 하는 동안에 우리 형님이 코피가 계속 며칠 동안 터져버렸습니다. 코피를 흘리시면서도 계속 하루 이틀에 못했습니다. 77명을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매장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막 해놓은 게 뒤섞게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잖아요. 옷을 색깔을 보고 찾았다고 그때 내가 볼 때는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저기 여기 뚝 밑으로 전부 바다에 있는 이렇게 시체들이 파래가지고 부어가지고 막 있으니까 눈을 이곳은 물 좋고 산 좋은 염산의 젖줄과 같은 곳으로 여름이면 목욕탕이며 빨래토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10월 13일 평생을 염산교회에서 전도사로 심호하다가 은퇴하여 장로로 장립받은 허상 장로와 부인 이순심 집사도 이곳에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도 쿨하지 않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한 날 죽게로 가리다 찬송하면서 스테반처럼 돌 무더기에 쌓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공산당은 허상 장로와 그의 부인 이순심 집사의 목에 칼과 대창과 돌을 들어 찌르고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허상 장로는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서양 문화를 받았고 미국 문화를 받았다고 교인을 전부 다 주는 거예요. 부인도 허상 장로를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산군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늙은 두 부부는 하나님 나라로 떠나고 맙니다. 구입할 수복이 된 지 거의 한 달쯤 되었을 10월 27일 김방호 목사님이 살고 있는 장병태 성도의 집에 공산군이 쳐들어왔다. 그리고는 김목사의 가족 전원을 마당에 불러놓았다. 김방호 목사 김하순 사모 자녀들인 현, 정, 전, 완, 선웅, 손녀, 연경 모두를 앞마당에 세워놓고 살기에 가득 찬 목소리로 장작을 휘두르면서 한 공산군은 김목사의 자녀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민족의 반역자인 반동군자 미군 앞잡이 김방호 아버지 동무를 이 장작으로 때려 죽이면 너희들만은 살려준다는 야만스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동의할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때 삼남현인은 공산군을 저주하기보다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말문을 열었다. 주님 주님 하나님의 뜻이면 순교의 영광을 주옵소서 국군에 쫓긴 공산군들은 아버지를 죽일 수 없다는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인 김목사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때 김방호 목사는 그 아픔도 잊은 채 기쁨에 찬 얼굴로 찬송을 불렀다. 아버지 김방호 목사가 부르는 찬송을 마당에 둘러서 있는 자녀들도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공산군이 내려치는 장작으로 맞으면서 피를 토하고 쓰러진 김목사는 자녀들에게 외쳤다. 너희들 절대로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몰라서 그런 거야. 김방호 목사는 마지막까지 얼굴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않고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서 먼저 영광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산군들은 찬송을 부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4살 난 손녀 연경이까지 장작으로 때려서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김방호 목사와 가족 8명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자.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땅끝까지 가기를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목숨까지 자신 전부를 바치기를 머뭇거리지 않았다. 더구나 해방된 땅에서 한 핏줄의 동포로부터 당해야 했던 순환은 이 민족이 일제에게 당하는 고통보다 더하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특히 공산주의와 6.25 전쟁을 잊어서도 안 되며 잊혀져가는 순교자들을 기념하면서 흐트러져가는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지금도 우리 속에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순교는 우리 모두 함께 부르는 이름이어야 하고 영광이며 노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영광스럽도록 믿음의 후예들이 되어 이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불러야 합니다. 전국에 있을 것입니다. 아매 네 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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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